안녕하세요. 보므보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에서 발생하는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로고들을 보는 이유들은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저희가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돼요. 특히 지금 전번 시간에 배웠듯이 도커 프로필스 명령을 치면 두 개의 도커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웹서비스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서비스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게 만약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지 않으면 뭔가가 환경 설정들이 틀렸겠죠. 그랬을 때 로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IT 보안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도커의 캔터이너로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웹서비스이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크로스아트 스크ид트 취약점 여러가지 이유로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로고가 남을 겁니다. 그 로고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마도 침해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로고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저장되고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뭐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공부를 하면서 사실 어려워요. 이게 구조가요. 막 어렵고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만든 사람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워드프레스가 현재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워드프레스는 당연히 바에 로그 우리가 아바치 환경으로 현재 돌고 있기 때문에 바에 로그에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호스트에 쌓이는 게 아니고 각각 컨테이너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또 이게 한번 접근도 한번 해보고 여러가지 접근도 해보면 로그가 쌓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워드프레스 도커 컨테이너는 바로 이거죠.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exe c. 이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는 네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도커 워드프레스 바에 따따따 기본적으로는 현재 바에 따따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렉토리에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 ls-al 하시면 워드프레스 현재 소스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로그를 쪽으로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웹로그 쪽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며칠 전에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치매사고를 이제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분석해보라고 했는데 보통 학생들이 아직은 또 이제 로고 분석이 어디에 남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상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cd의 바에 그 바에 딱 그 로고 쪽이죠. 로고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ls-al 하면은 우리가 봤듯이 아파치 환경에 대한 로고는 여기에 남게고요. 그 다음에 기타 로고들은 또 이쪽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치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파치2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남게 되는 거죠. ss-log하고 이제 에러 로고가 기타 여러가지 로고들이 남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사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ss-log라고 보통 보면은 이제 ss-log에 현재 남게 되면은 얘만 현재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현재 보면은 쌓이고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접근을 할 때마다 접근을 할 때마다 여기에 크기가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어 하는 건데 쌓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dv, sdout이라고 하면은 외부 출력이에요. 외부 출력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docker-logs라는 곳에다가 이제 통합으로 출력이 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docker 컨테이너를 만들 때 또 지적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있는 ss-log에 아니면 다른 로그 파일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외부에 docker-logs라는 곳에 같이 통합적으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 이런 경우에는 외부 쪽으로 보셔서 이게 이제 외부거든요. 외부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요. 호스트인 것이고 호스트에서 docker docker 그 다음에 logs라고 하시면은 있습니다. logs라고 했죠. 그래서 docker-logs라는 것을 이제 docker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docker-logs라고 하면은 지적을 안 해 줬군요. 그래서 docker-logs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저희가 네이밍 컨테이너 네이밍을 치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저희가 접근했던 정보들이 이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웹로그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시스템과 관련된 아파치에 관련된 그런 로고들과 같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아파치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정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만약 아파치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docker-logs에 여쪽에 쌓이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계속 이제 쌓이게 되겠죠. 당연히요. 계속 로고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이나 여러가지 웹로그 분석을 할 때도 바로 여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파일들은 또 어디에 남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커에서는 요 파일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 도커 인스펙트에 대해서는 또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도커 인스펙트 워드프레스죠. 네 워드프레스 명령으로 쳐주시면은 이 도커 컨테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들 그 다음에 기본 이 프로세스 설정들 그 다음에 로그들이 어디에 남기는가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환경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침해사고 분석이나 이제 프렌즈 분석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앤인데 우선 요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로그, 제이선 파일들이 어디에 남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올리면은 거의 상단에 있어요. 요거 상단에 있고 그 이미지 정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곳이 이것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생성을 하면은 바로 바에 그 다음에 에라이브 도커 컨테이너스라는 곳에 아이디 값과 함께 여기에 도커 컨테이너 관련된 이미지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들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네이밍으로 다른 네임으로 또 이것을 복사해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자동으로 그 도커 컨테이너 아이디 값과 함께 부여가 되면서 여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로그 패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 제이선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단입니다. 바로 앞때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이선 파일들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stdout과 관련된 제이선 파일과의 로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파일입니다. 2.0.1 요쪽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상단에 이렇게 로그들이 있는죠. 그래서 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찍으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것하고 동일한 로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여기까지 접근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했듯이 도커 로그스 워드프레스 하면은 요 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요 파일이 지워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요 파일을 또 지우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가지 관점으로 로그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로그들이 또 이제 쌓이는 것들이 용량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인스펙트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